이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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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을 부르기에는 비가 너무 좋죠 그죠? 이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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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곡까지 해놨는데 그만하게 좀 부르네요 그죠?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곡이 아니고 한 곡을 더 부르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품어줄 자신이 있습니까? 아 이거 봤던 작은 거 같은데요? 변훈이 형 준비 아직 안 됐죠? 네 그냥 이 곡 곡으로 갈까요? 네 자 준비됐어요?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불러드릴 곡은요?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 어떻게 일어서서 잠시만 일어서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 다칠 차지 있어요 이쪽 뒤에서 밀지 마시구요 자 절대 다치면 안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은 이쪽은 앞에는 앉아야될 것 같아요 앞에는 앉아야될 것 같아요 뒤에서 뒤에서 날아올 뻔했어요 자 이번 곡은요 스마일보이를 불러볼 아아아아아아아아 스마일보이 스마일보이 근데 여러분들께 같이 해주셔야 될 후렴구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어요? 자 자 같이 후렴구를 어어 어어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 투 트리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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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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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쿠 무사 нед오를 잘하는 그죠? 자 이번 곡 스마일보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자!